산다는 것이 진실보다 중요한가 거짓 속에 사는 대체 나는 누군가 쓰리쓴 진실을 알고도 나는 왜 망설이는가 진정 거짓에 굴복해야 하는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야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잡고서 견뎌냐 하나 아니면 운명에 맞서 싸우나 어디든 가 추워 나와 함께 나 알고 싶었던 미지의 그곳으로 그곳엔 잊었던 어떤 꿈이 잃었던 내 자신 찾아줄 수 있을까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 나에겐 어쩌면 죽음 같은 거 죽음 위로 잠그는 건 그리고 나 이쁜 꿈을 꾸겠지 어디든 가 추워 나와 함께 어디든 가 추워 나와 함께 나 알고 싶었던 건 미지의 그곳으로 미지의 그곳으로 그곳엔 잊었던 어떤 꿈이 잊었던 내 자신 찾아줄 수 있을까 나의 진실 땡해 하세 고소한 하세 감사합니다.